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오늘은 제가 상속에 관련된 사연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어머니와 아들이 지분 50%씩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그 주택에서 동거 중이었고 아들은 별도 세대입니다. 상속 전 어머니는 빌라 한 채, 아들은 주택 한 채 소유 중이었고요. 상속받은 지 2년 경과 후 상속 주택을 처분하게 됐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각각 해야 하나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이런 사연이 왔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세무사님? 일단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공동명의라고 할지라도 소유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판단해야 되고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 한 채를 양도한 경우에도 공동명의자인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는 또 비과세도 각각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분류해서 말씀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셨던 대로 비과세는 어머니와 아들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공동상속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그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상속주택은 가장 지분이 큰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로 어머님이 받았다면 어머님 주택이 되는 거고 40%인 아들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50대 50을 받으셨으니까 이 경우에는 지분이 동일하면 그 주택에서 거주했던 분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다음 순위인 최연장자인 상속인 순으로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50% 50% 지분이 동일하면 어머니는 이제 같이 아버님이랑 거주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소유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은 어머님의 소유로 보아야 되는 거고 아들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다시 비과세 판단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기존의 1주택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와 동일 세대의 원이니까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1주택씩 2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였습니다. 애초부터 2주택자셨다는 거죠.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애초부터 2주택이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신 경우가 아님으로 상속주택 특례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거나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2주택자셨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받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아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주택과 아들의 주택은 이제 무관한 것이죠. 아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동상속주택은 이번 경우에는 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1주택인 아들이 상속주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잖아요. 그때는 그런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 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로 가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말씀해 주신 이 사연과 달리 만약에 아드님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다고 하면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상속주택을 팔면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유 요건이나 거주 요건 등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겠지만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추면 둘 다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주택은 양도하는 순서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들 둘 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양도세 중가가 대상이 되는 거죠? 일단은 중가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가 가산된 중가세율이 적용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는 중가 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그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중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 만약에 중가 유예 기간이 이미 끝난 사항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도 여전히 2주택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도 다주택자 중가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연의 경우에는 어머님 아들 두 분 다 이제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고 어머니는 이제 중가 유예 기간이 아니라면 2주택 중가에 해당되고 아들은 중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신 분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조정 대상 지역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며 현재 시세는 2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함께 10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를 했고 별도 세대 자녀 두 명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주택은 없으나 자녀는 각각 한 주택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간의 협의 결과 상속 주택을 팔아서 어머니는 60%, 자녀는 각각 20%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각각 지분으로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먼저 단독으로 상속받아서 양도한 후에 2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요? 좀 내용이 복잡한데 세무사님 이거 좀 사연 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복잡한 사냥이 맞고요. 실제로는 따져봐야 될 게 많은데 일단은 그 단독주택을 언제 양도할지를 기준으로 크게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3개월 이내에 그 단독주택을 팔아야 한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팔아야 된다고 하시면 그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 3개월 이내에 양도를 한다고 하면 그 단독주택을 팔았던 양도한 금액이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받은 금액으로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금액으로 평가가 되면 그 상속받은 금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한 금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다 받으신 이후에 양도해서 또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60%, 20%, 20%를 각각 상속받고 양도해서 양도소득세가 없으니 세금 없이 양도를 하고 그리고 각자 지분만큼 돈을 받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1년 3개월 이내에 양도를 한다는 전제조건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속 재산을 양도를 하면 그 양도한 금액이 시가로 보아서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6개월이 지나서 9개월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양도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시가로 본 금액이 상속세의 결정 금액이 되면 그 금액이 곧 상속받은 금액이 되고 상속받은 금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니 양도한 금액, 상속받은 금액, 취득가액이 다 동일해서 양도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6개월, 9개월 이렇게 해서 1년, 3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1년, 3개월이 지나서 양도를 하게 되면 이거 계산이 좀 달라질까요? 그러면 네. 그 경우에는 각각 경우별로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각자 지분대로 상속을 받아서 양도를 한다면 물론 어머니의 경우는 다른 주택이 없으니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적겠지만 나머지 자녀분들은 기존의 주택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어머니보다는 비교적 많은 세금이 나오실 거예요. 반면에 어머님이 100%를 상속을 받아서 양도를 한다면 1세대 주택 혜택을 100% 다 받을 수 있으니 비과세 혜택은 크게 받겠지만 나중에 다시 자녀분한테 증여를 할 때 증여세가 나오니 추가적인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양도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증여세를 얼마 정도 내느냐 뭐 이거의 차이일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해 드릴게요.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1년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매매가 없으면 시가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가격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별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고 하셨으니 10억 원이 상속받은 금액이고 추후에 이것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도 1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팔 때 지금 현재 시세인 20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우선은 말씀하셨다시피 어머님이 60% 각각의 자녀가 20%씩 받아서 양도하는 경우를 계산해보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실 수 있으니 60%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략 7,8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은 기존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20%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약 6,100만 원씩 발생하게 됩니다. 각 3분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합하면 2억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머님이 100% 지분을 받아서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해보면 어머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100% 지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0억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약 1억 4,7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비교적 적지만 추후에 자녀분들이 받아야 할 돈 4억 원씩을 각각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세가 약 5,800만 원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발생했던 양도소득세와 추가로 증여했을 때 이 증여세를 다 합하면 전체 2억 6,4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분대로 먼저 상속을 받는 것이 비교적 양도세를 적게 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2년 있다가 양도를 한결을 가정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가지고 장기간 거주하다가 양도를 한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분으로 받는 것보다 어머님 단독으로 받아서 증여하는 경우가 오히려 세금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별로 주택을 언제 양도할지에 따라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1년 3개월 이내에 파는 것과 1년 3개월 이후에 파는 것이 상속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님이 증여하시는 부분이 나중에 추후 어머님 상속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양도세와 증여세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상속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케이스를 다 한번 검토해 본 뒤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지금 저희는 양도세 관련 또 증여세 이렇게만 얘기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부터 다 좀 따져보시고 어느 것이 좀 현명한 판단일지는 비교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연을 좀 다뤄봤는데요.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나 또 이제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이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 만드는 데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선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스나 기자입니다. 오늘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또 사연 두 개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분양권 관련된 사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20년 2월 9주택이 멸실된 A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9주택 멸실 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받았습니다. 2023년 7월 중공 예정이고요. 이어 2025년 5월 입주 예정인 조정 대상 지역 B 분양권 한 개를 추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A 아파트에서 거주 후 매도한 뒤 B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A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비가세인가요? 아니면 2주택 중가 대상인가요?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많이들 좀 헷갈려하시는 주택과 분양권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는 건물입니다. 즉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분양권은 그 주택을 공급받기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일종의 권리입니다. 즉 주택과 분양권은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부동산이냐 권리냐이기 때문에 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가세라고 할 때 그 주택은 말 그대로 말씀드린 부동산, 그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권은 해당이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려서 1세대 1분양권이라고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 2021년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가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만큼은 주택처럼 취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을 가지고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주택은 한 채밖에 없지만 분양권을 주택처럼 취급함으로 1세대 1주택 비가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택과 분양권의 성격 자체는 다르지만 그 1세대 1주택 비가세를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다시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해서 비가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면 그러면 2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2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가세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 1주택 비가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아,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데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1분양권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아서 비가세 혜택을 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분양권이 주택이 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분양권이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이랑 또 비슷한데 여기 보니까 3년이 지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A 입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에서 B 분양권을 현재 취득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A 조합원 입주권이 준공이 되고 순차적으로 B 분양권도 준공이 되고 그리고 A 주택에서 한 2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그리고 양도를 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같습니다. 그 경우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떨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소에 포함이 되니까 지금 B 분양권을 취득할 때 1주택, 1분양권 비가세 특례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가세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B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한 3년이나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특례 규정 적용 여부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께서 A 조합원 입주권이 다 완성이 돼서 주택이 된 이후에 B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A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2주택 요기 중가 대상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분양권과 관련된 중가 규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주택 중가 규정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 중가 규정은 분양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양권 자체를 양도할 때 현재 60%, 70%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다주택자 중가 규정과는 사실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그 분양권을 주택수 계산할 땐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자체가 다주택 중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다주택자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랑 동일하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비과세와 같이 2021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비과세일 때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엔 반대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중가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중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과세 규정과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데 1주택인 경우 분양권을 취득해서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주택 중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1세대 1주택 B가 세랑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는 A주택과 B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내 팔면 중가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B주택을 취득한 건 맞지만 B주택인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건 맞지만 그 취득하는 시점에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1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분양권이 주택이 된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현재 1주택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칙대로 2주택 중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조세심판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여네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이제 추후에 A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또 다주택 중가 규정도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현재 중가유예 기간이니 2023년 5월 9일로 중가유예가 종료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좀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나 상담 받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